이 줄에서 엄마야를 계속 감아 돌린다 급이 급이 살아온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든단다 엄마야 니가 살아도 싼 목숨이 아닌 거야 너를 통해서 술 한잔 먹고 미치게끔 만드는 거라 근데 나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야 애들 데리고 왜 내 정신 넘을 주고 자꾸 사노 오늘날에 들었으니 너를 보고 불쌍하기가 짝이 없고 애들끼가 짝이 없단다 그게 남편이 없어서 불쌍하고 자식을 못 낳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의지도 많이 박약하겠지만 급이 급이 살아온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든단다 부모 덕도 없는 데다가 형제 덕도 없고 혼자서 이 과정을 이루어서 살자 하니 너무나 힘들다 그렇다고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 신랑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고는 말 못한다 지는 지대로 니는 니대로 해먹을 제자는 아니지만 딱 같은 주력질이 자꾸 출라 왕매를 하니 여기에 누가 누가 여기 목탁을 두드리고 백팔염주 목에 걸고 절로 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시댁이 이제 할아버님 때부터 절에 구인사를 다니시는데 식구들이 그쪽에 많이 매진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이 집에서 불쌍을 모셔놓고 그러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깐 오씨 부인 내가 이렇게 영을 예찰을 해보니까 여기에 백팔염주를 조상이 이렇게 염주를 매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함이 탑을 나무함이 탑을 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누가 절에 기의를 했냐고 물어봤잖아 그 할아버지 때부터 구인사에 그렇게 갔고 시아버지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영부를 하고 이 줄이 정상이겠냐고 자기가 머리를 깎고 싶으면 절에를 가야지 그리고 개를 받도록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절을 지어서 자기가 절 공부를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해서 만인간인 중생을 제도 해야지 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제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무당도 아닌 것이 스님도 아닌 것이 이 줄에서 엄마애를 계속 감아 돌린다 이시과정은 다 절 줄이야 법계 줄이고 그러다 보니 아까 너가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 백팔염주 목에 걸고 여기 누가 주... 스님의 이 목탁을 두드리는 게 보이면서 누가 이 절에 기의를 했냐고 네가 쭉쭉쭉 내려온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 줄이 있으면 지거공을 닦는지 지거신을 알려고 저러는지 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서 자석이 이렇게 앞을 가고 신랑이 사망했잖아 그러니 쉽게 말하면 자석이 저렇게 앞을 가고 네가 어식하자 이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이 죽음을 못 밝혀주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염불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다 공을 닦는 이유가 뭐냐는 거다 산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대수대면까지 못 이어가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하고 맞잖아 너도 죽을 것 같고 심장이 숨이 안 쉬어지는데 자꾸 너 보고 산에 와서 비를 해 너는 물고기인데 엇갈린 이 심장 때문에 엇갈린 이 기운 때문에 엄마의 네가 살아도 싼 목숨이 아닌 거야 매일이 힘들고 매일이 죽을 것 같고 물고기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가지가지마다 온 온몸이 다 찢겨 다 찢기는데 내가 죽을만하면 비가 와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 그러니 목이 타고 심장이 타고 가슴이 애간장이 녹아내려 그러다 보니 에이 모르겠다 한 잔 술에 그래서 너를 끌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한 잔 먹어보자 이 원한진 마음만 한번 풀어보자 왜 남들은 다 종교를 믿든 뭐 무당을 믿든 교회를 가든 나름대로 다 인도 중생하는데 우리는 절간에 있으면서도 부처님 법계 안에 있으면서도 목탕을 매일 두드리고 천수경을 매일 하고 각 식구마다 절에 다 요직에 앉아서 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선도가 안 되냐 그 억울한 마음 그래 이시가정이 신랑이 죽고 나니까 더 네가 낙동강 오래하리다 신랑까지 저렇게 돼버리고 시댁하고 담 싸우면서 그 전부터 합의가 없었지만 그러니 한쪽에서는 한쪽 이시가정에서는 다 불법으로 기일을 해라 다 필요 없다 부처님 앞에 가서 빌면 된다 어?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인하고 비군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서라도 아니면 절에 가서 공양주를 하더라도 뭐 절에 가서 뭐 원무스님을 하든 안을 봐주든 뭐 회장을 하든 해가면서 다 각자 자리에 앉아서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신간이 그 나머지 그 나머지 법계에 기이하지 않는 조상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오시가정에서는 이렇게 타살같이 죽고 청춘에 가고 소연에 가다 보니 이 원정이 안 풀리니 너를 통해서 술 한잔 먹고 미치게끔 만드는 거라 그러니 이 조상이 타살같이 가고 원망많은 이 조상에 다 메어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이시가정 오시명당에 아무리 그래도 엄마의 니가 시댁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니 딴하는 무당집에 가서 니 나름대로 이래라도 빌어보고 저래라도 빌어본다고 술이라도 얹어놓고 그러다 보니 이 오시가정은 선왕에 다 메어 있다 해도 그건 아닌 거라 내 집안의 조상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거를 갖다가 쟤를 지내거나 천도를 안 지내주다 보니까 선왕말명이 돼가지고 그 한 나무에 쉽게 말해서 다 걸려 오동나무 상사층처럼 걸려서 너가 술을 먹으면 쫓아오고 술을 먹으면 쫓아오다 보니까 이 몸에서 기타계 영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내가 이성을 자꾸 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고 나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이 이시가정에 지금은 네가 사이가 안 좋았다지만 신랑하고 살면서 이시가정에 여기 부엌이나 조항을 누가 고쳤는지 저희 결혼하면서 집을 수리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시 대주하고 살면서 시댁이 그랬는지 네가 그랬는지 이 조항 쉽게 말하면 부엌 화신이 확 막혀버려서 자궁이 답답하다 그래서 자궁에 벌전이 들어섰고 이 자궁에 삼신에 벌전이 들어섰고 피부정이다 이런 게 들어섰으니 자궁을 드러냈을 거 아니야 그래 몰라 그런다 신에서 너를 보니 신랑이 없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 들어설 때 내 정신 넘어지고 너네 정신이 싫어서 하루가 일각이 여삼수라 산이 흐르는 듯이 물이 흐르는 듯이 어딜 가도 외롭고 고독하고 타살같이 가신 소상 앞을 서서 원안이야 원안이야 선앙각신 내가 되고 선앙이 다 묶여가지고 네가 정신을 잃을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교작을 넣고 그 다음에 이시가정을 둘러보니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집을 집을 갖고 있으면 이 집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주도 있고 조항도 있잖아 이 조항이 부엌이란 말이야 아궁이를 다 고쳤는지 싱크대를 다 고쳤는지 이러면서 자궁이 답답하면서 전부 다 이 집에 이 동토에 티각이 났고 조항에다가 화신에다가 누가 이거를 다 뜯어 고치고 해놓으니까 이 소뚜껑이 확 닫겠다고 소뚜껑이 닫겠다는 건 내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내 자궁에 탈이 나는 거야 내 자궁에 탈이 나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자식을 둘이 놓고 있으면서 계속 이 자궁에 피바람이 일어났었다고 조항에서 문을 닫아 버리니 먹을록 입을록을 안 줬을 거고 내가 준다함들 이 입으로 내 의사를 말을 할 수 없었을 거고 이 타살 같은 이 조상이 들어오니까 내가 쓰면 답답했을 거고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답답하니까 술로 먹고 그걸로 혼자 숨어서 울고 혼자 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런데다 시댁에서는 눈만 뜨면 목탁도 데리고 눈만 뜨면 염불하고 눈만 뜨면 절에 가고 눈만 뜨면 뭔 일 있으면 절에 가니까 나는 외톨이고 내 본능에서는 내가 시댁에 저기 시집은 갔으나 내가 확 절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도 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그들이 너를 봤을 때는 무시하고 뭐라 하고 잔소리하고 들떨어졌다 하고 니가 잘못했다 하고 니한테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게 엄마 때문이든 니가 친정 때문이든 자꾸 너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라 니가 집안이 니가 집구석이 니가 엄마가 니가 형제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모멸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입이 막혔잖아 말을 못하잖아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데 조상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 티격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니 속으로 어디 한번 보자 왜 나를 바보로 만들지 왜 내가 그게 아닌데 이러지라고 자꾸 그 마음을 먹으니까 신랑을 탁 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신랑을 이렇게 쳐버리기 전에 내가 보니까 상문에 갔다 왔는지 신랑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상문에 갔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인명은 제천이라 딱 그런데 상문에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절명을 한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서서히 쌓여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종교에서 칠성은 바로 세우고 싶고 법계는 너무 많이 믿고 있고 이게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를 해서 네가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신랑하고 너하고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를 하니까 바닷고기는 죽어버리고 민물이 들어오면 바닷고기는 죽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년간에 너희들끼리 살아오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딱 신랑을 절명하게끔 딱 꺾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더 네가 더 먹게 되는 거야 신랑을 사랑해서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생각하면 그 사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 마음이잖아 왜 우리는 만나서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만나서 너는 너대로 어차피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 거 같이 있을 때 내가 아니라고 할 때 왜 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모든 게 시댁 편이었고 그래서 너도 결국은 못 살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야 애들 데리고 이시가정을 갈 수도 없고 친정은 더 갈 수 없고 모든 화살이 나한테 오니까 이 감당의 무게를 무게의 감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먹을 수 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네가 계속 내 정신 넘을 주니까 사틋한 기운들이 사틋한 기운들이 계속 타고 드는 거야 타고 드니까 돌아서면 아니다는 거 알면서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본인이 진짜 주정병이나 매일을 먹으니까 매일을 그전에는 내가 먹어야 할 때 먹고 안 먹어야 할 때는 안 먹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정병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시가정이 됐든 오신 명당이 됐든 술로 간 조상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그 타살이 어디 가겠냐고 억울한 죽음 억울한 마음 외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아버지 형제자가 됐든 다 타살같이 이렇게 다 급살로 이렇게 심장을 뚫고 시댁이 시집을 오니까 막 성주다 조항이다 다 건드려서 집은 다 건드려 놓고 그때부터 불상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빌고 절에 가고 절에 기일을 하고 대대순서 내려왔으니까 이 줄이 자꾸 부딪히잖아 그러니 죽음의 기운을 걷어내는 게 가장 죽음의 기운을 가장 먼저 걷어내는 게 일단은 밝고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처져 있고 눅져 있는 것들을 치우는 거 그 다음에 상생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어둡고 습한 행위나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 그거 세 개만이라도 해야 엄마 생한 기운이 들어와서 길 문 열어준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이번 점사를 본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개종 바람이 제일 많이 컸었고 그 다음에 타살로 가는 조상들이 앞을 다 서서 맨날 술을 먹자 하고 칼부림을 하자 하고 자살 시도를 지금 여러 번 했던 그런 상황의 살해자인데 너무나 이제 절법에 가정이 있는데도 가정집에서 절을 차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스님도 아니고 비군이도 아닌데 집안에 시할아버지가 절에 기일을 했고 아버님은 가정에서 불상을 모시고 있고 또 시누님은 절에 가서 봉헌을 하고 있고 시동생은 또 뭐 다른 데 가서 자기가 뭐 스님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신랑을 제일 먼저 친 것 같아요 신랑을 제껴놓고 치다 보니 이 자식들을 데리고 키우기가 이 사례자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신랑이 죽기 전부터 이 술을 먹기 시작했고 숨어서 먹기 시작했고 계속 이 조항에 탈이 나가지고 이 입구멍이나 숨구멍이 다 막혀있는 그래서 기가 찬 일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또 친정여래에 친정엄마하고 티격이 계속 시댁하고 나면서 시집을 온 지 3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친정과 시댁이 대립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자식들을 봤을 때 딸이나 아들과도 지금 대립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 혼자 이제 이런 가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막 이런 사자들도 보이고 가위가 자기가 자살 시동을 하고 자식들이 그만해라고 하고 자기는 의미 없다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가게마다 터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표적을 해놓고 또 자기가 사탕 같은 걸 사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동작 흉내도 내고 그 터에서 그런 이제 지간발동을 계속 하다 보니 자꾸 정신이 흐려져요. 사자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자살 시도도 대여섯 번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짜 잘못하면 살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이 종교의 불이 판단을 내고 타살 같은 조상민 선왕이 걸려있던 거 그 다음에 조항이나 성주의 벌전이 들었던 거 삼신의 벌전이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영산에 걸려서 했었던 부분들을 차례차례로 다 지금 가리를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 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영적 예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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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